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만납니다. 교황 방북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여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를 차리로 방문하며 다자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로 다가온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꼬박 3년 만입니다. 2018년 10월에는 남과 북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타고 교황은 방북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남북관계는 냉랭한 상황이지만 교황의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내일 교황을 면담합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여파로 교황의 방북이 동력을 잃은 만큼 교황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만납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청과 중국의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가 이뤄질 때 교황청 외교부 중국팀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향후 교황청과 북한이 외교 협상에 나설 때도 중국 문제를 담당했던 외교팀이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과 파롤린 추기경의 만남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 밑에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더욱 속도도 내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교황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하는 날 로마 성이냐시오 성당에서는 뜻깊은 전시회가 열립니다.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인데 한반도 분단의 최전선 비무장지대에 철책을 녹여 만든 십자가가 전시됩니다. 남북 분단의 세월 68년, 갈라진 채 살아온 남과 북의 지난 세월을 더해 모두 136개의 십자가가 제작됐습니다. 교황 또는 문 대통령이 전시회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 쏠립니다. 모레와 31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로마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회의로 사람, 환경, 번영의 세 가지 대주제로 진행됩니다. 각각 교황을 면담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1일과 2일에는 자리를 영국 글래스고로 옮깁니다. 문 대통령은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 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교황청도 참석하는데 교황청 대표단은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에 이끕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헝가리를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2년 전 단유부강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할 계획입니다. 그간 문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가톨릭 고위 성직자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헝가리에서도 고위 성직자와의 깜짝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헝가리 에스테르곰 부다페스트 대교구장 페테르 에르데 추기경은 지난 2019년 판문점을 찾아 군사분계선을 직접 지켜본 인물이기도 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